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좋다. 입이 얼어. 아이고. 어떤 거 주세요? 저요? 저는 오른쪽 거. 이거 너무 그거 같지 않아요? 이거 너무 해리포터 같지 않아요? 어떠세요? 타고 가세요. 아니요. 집으로 가면 돼요. 이게 낫겠지? 잠깐만. 수사팀 왜 그러세요? 네. 이거 정확하게 다 해볼게요. 내가 올게요. 이 형 들고 다닐까? 시민은 또 정보를 얻으려는 경제 태도가.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다시 보고. 아니, 앉아. 잠깐만, 잠깐만. 잡고 있게 원하지? 네. 못 봤냐고, 인마. 못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24시간 내내 사람 오가는 거야. 잠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잠깐만 다시 한다. 그러면, 아 씨. 내가 이번엔 진 거 같은데? 다음에 보자 하고 간다. 됐다. 내가 더 잘한다. 정말 못 봤어? 아, 못 봤냐고. 아, 못 봤냐고. 아, 못 봤냐고. 못 봤냐고. 아, 못 봤냐고. 뭐하세요? 네. 되게 심한 척? 네. 메이킹 코너 속의 코너. 네. 안녕하세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동의하면 얘기 있나요? 아. 불! 마트 이이경입니다. 네. 무슨 코너죠? 이경이 형의 삼행시. 아, 이! 이! 이경이 형이 너무 웃겨요. 이! 이경이 형이 너무 웃겨서 연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경? 경축. 그래서. 대답 안 할 거야? 일주일 정도 안 했어요. 책임 나라고. 잘 알아? 그러면, 차우경 씨가 데려오려고 돼. 궁금했어? 몇 가지. 세팅 끝까지 나누면 이래 삼싱인데. 안받았어? 응?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냐고. 못 봤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24시간 내내 살아먹는 거. 잠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하세요. 진짜 까매요. 정말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저도 카치스트 편해요. 왜요? 한국국토정보공사